우성아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연락처는 없어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만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 내 엄마가 찾아갔다고? 유괴라니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뭔가 행동도 어설프고 팔아서 돈 받으면 전문 브로커지 내리고 가야 돼? 출발 출발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폐할 거니까 선이는 우레 팔아놓은 길이가 아니야 그러면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맞아 랄라임맨!